안녕하십니까 한강릴치 부동산 대표 남성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부동산 관련된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어제 준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라고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게 아마 문재인 정권화에서 문재인 정부화에서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는 게 아마 8월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4년이 지난 한 번 행사한 후에는 임대차 시장이 갑자기 그동안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폭등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주로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의 키포인트를 맞춘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법령 개정을 통해서 부동산 대책을 만들 수 있는 대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시행령이라든가 규칙 이런 거 개정한 정부의 대책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위주로 만든 게 아닌가라고 하는 큰 두 가지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법이 아닌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에 의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부동산 대책을 내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여러분과 같이 처음 읽어보는 겁니다. 미리서 읽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읽어보고 했을 텐데 옛날 같으면 그냥 바로 대책을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이번에는 좀 정부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했는지 각 부처의 모두 발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행안부장관, 금융위 부위원장 이렇게 했네요. 먼저 경제부총리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한다. 그다음에 새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목표 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양대축으로 삼아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우리가 공급 확대는 한계가 있겠죠. 양적으로 신규로 건물을 짓는 경우 신규 건물을 짓는 경우 두 번째는 기존 매매 시장의 매매 기존의 여러 다주택자의 매물을 밖으로 시장으로 내놓는 방법 그러겠죠. 그래서 물량을 푸는 거 이런 방법이 있고 신규로 건물 짓는 건데 이거는 역시 기간에 오래 걸리고 부지라든가 선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 않다. 아마 요거 포인트가 기존의 다주택자의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완화시켜준다든지 또는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기간을 좀 늘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이야기 되겠죠. 그다음에 시장기능은 회복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기능이 교묘하게 제가 앞에서 찍은 바가 있어요. 정권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참 이상한 게 민주당이 잡을 때는 사람들이 기대심리가 높아서 그런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시절이 좋다 보니까 그런지 금리도 낮고 그렇죠. 금리가 낮으면 어떻게 해요. 통화가 풀리잖아요. 통화 풀리면 밀어올리는 그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잡을 때는 대부분 이랬던 것 같아요. 시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든가 한나라당 이쪽이 잡으면 항상 경제가 어려워요. 지금도 그렇죠. 금리가 어려워지고 물가 올라가고 기름값 올라가고 그런데 사람들이 참 그래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어때요.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담대가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면 어때요. 당연히 아파트값 떨어지겠죠. 지금 금리가 7%까지 가니 많이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부동산 정책을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착각한단 말이죠. 실은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 IMF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IMF 때도 IMF를 초래한 정권과 IMF를 해결한 정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잘해서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결국은 부동산도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정권에 관계없이 뭐예요. 시장의 시작.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투자 심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게 부동산 정책. 물론 영향은 있죠.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시장의 통화량, 금리 이런 거에 의해서 부동산 값이 다르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큰 정권이 정치를 잘해서 부동산 정책을 잘해서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거꾸로 생각하면 오히려 부동산 값이 올라왔을 때는 그만큼 경기가 호시절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약발상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 임대차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시장이라든가 금리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윤석열 정부가 잘해서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아직 오히려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죠.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기름값도 2,100이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금리도 계속해서 올리려는 추석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은 거지 정부가 잘해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매매의 경우는 수도권은 21주 연속 수도권은 6주 연속 아파트 매매 상승률이 하락 또는 포함세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반부에서 제가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지 정부와는 그다지 큰 관계는 없어 보인다. 문제는 전세란 말이죠. 전세가 지금 하향 안정화가 흐름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안정이 될 거지만 문제는 뭐냐면 일부 불안이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2년 전에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권에 따라서 임대료를 5%밖에 못 올리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밖에 곧 만료가 되는데 그러면 주인들이 뭐예요? 임대인들이 그동안 못 올렸던 부분만큼 가격을 올리려고 하겠죠.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가면 또 시장이 불안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 시장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시절이 좋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는 하겠지만 옛날에 호시절처럼 그렇게 임대료가 많이 껑충 뛰고 같지는 않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가격도 오르고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금리 인상 때문에 쉽게 돈에 대한 돈을 많이 빌려서 집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서는 계약갱신 만료되는 임차안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돈을 풀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돈을 풀지만 뭐예요? 결국은 금리 부담이에요. 돈은 예컨대 5억 빌려주고 7억 빌려주겠다라고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내가 금리를 더 많이 내서 이자를 더 많이 부담한 것이라도 돈을 많이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그렇지 않고 금리를 더 많이 내는데 예컨대 옛날에 2.7% 3%가 안 되던 게 갑자기 5% 6% 올라간다. 그러면 돈은 늘어났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일반 직장인이라든가 일반인 서민 입장에서는 금리 부담으로 인해서 강화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돈을 많이 빌릴 것 같지는 않고 더 싼 대로 찾아가겠죠. 그러면 자연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 가격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올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제 예측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고주요건을 완전 면제하고 면제해서 계약갱이 집권을 유도한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만약에 제가 예측한 대로 금리가 올라가서 일반인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는데 오히려 10% 20%까지 안 올라갈 텐데 5%만 올리고 임대인이 그 생세금 내고 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부과하신다면 결국은 누구예요? 집 없는 사람보다는 집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서민들에게 좋은 게 아니라 집 있는 다주택자에게 좋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계약갱신이 계약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안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법을 감안하여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지원하겠다. 이거는 혜택이 있겠죠. 왜냐하면 버팀목 전세대출은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뭐 예컨대 뭐죠? 서울 같은 경우는 3억에서 4억 5천인가요? 올리고 대출 금액도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실제로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겠죠. 일반 임차안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버팀목이니까 특별한 경우고 일반 임차안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12%에서 15% 올리겠다. 그래서 내가 월세를 낸 부분에서는 세액공제를 세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 전세대출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한도도 300에서 400으로 확대하겠다. 디테일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없는 사람을 위한 버팀목에서 일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임차인도 보호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든가 양도세의 혜택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강제는 할 수 없고 유인책인 거죠. 그 다음에 임대매물 임대매물 공급도 대폭 확대하겠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 일시적 일주택인 거죠. 일시적 일주택 같은 경우는 옛날 같으면 일주택을 갈아타면서 주택을 사가지고 2년 동안 갖고 있으면 그 사이에 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일주택인 혜택을 그대로 보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6개월 이내 처분하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2년으로 다시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처분기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결국은 집 갈아타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거죠.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옛날에는 A라는 주택을 팔고 B라는 주택을 가면 이거는 6개월 이내 처분했어야 돼요. 그러면 시세 올린 폭이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같이 시세 폭이 안 올 때는 상관없지만 시세 폭이 올린다는 때는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해주면 그 가격에 예컨대 2억이 올랐다. 그러면 어쨌든 일주택으로 처리해서 이거는 세금을 안 낸단 말이죠. 그러면 1억 5천 더 버는 거죠. 세금을 안 내고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다만 옛날처럼 매매가격이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한다는 거고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경우는 뭐죠? 분양가를 무한대로 올리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당첨된 사람들은 어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실제로 가서 거주하게 해야죠.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해당 주택을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했다는 거죠. 최초 입주를 하게 되면 어때요? 자 예를 들어서 시세가 20억짜리인데 예컨대 10억짜리의 분양을 받았다. 그럼 시세 차액이 10억 생긴 거죠. 그럼 이 혜택을 막기 위해서는 보여 그냥 무조건 살아라겠어요. 분양 혜택 분양 받으면서부터 가서 실제 거주를 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다른 데 매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버리면 전세를 내놓을 수가 없죠. 전세를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전세 수요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또 전세값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풀어준 거예요. 네가 입주할 때부터 바로 안 살아도 되고 나중에 네가 팔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들어가서 살아라. 결국 전월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보면 서민을 위한 것처럼 보지만 결국 혜택은 누가 다 가요? 주택값도 있는 사람이 다 혜택 보는 거예요. 실은. 그렇죠? 주택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신규 아파트에 꼭 들어가야 돼요? 다른 임대인이 들어오면 다른 비어있는 주택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인지도 한 번 우리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민간 건설 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했다. 건설 임대를 확대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냐? 쉽지가 않겠죠. 주택가격 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를 20% 위원제를 위한 주택가격 요건을 완화하여 서울주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9억까지를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 면제를 위해서 혜택을 주고 많이 짓게끔 해서 그 혜택을 누가 보게 한다? 건설업자가 보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장기보호의 특별공제특례 시한을 2022년에서 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임대차 산법과 관련해서는 시장 혼선 채소와 임차인 주거안정기여 등을 정확히 감안하여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3분기 추진 과제를 보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제도 역점 추진한다. 과도한 부동산 세부당 경감을 위해서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소득가격에 관계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돈에서 면세 혜택을 받도록 한다. 처음에 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는 뭐다? 취득세를 200만원 면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되겠죠.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하여 세해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법이 바뀌어야 되면 국회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주택금융실수의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서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입 요건도 완화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체증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단인 거죠. 계단 이렇게 처음에는 청년때는 돈이 별로 없잖아요. 처음에는 돈을 적게 내는 거예요. 돈을 그런데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돈을 적게 내고 갈수록 수입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상환하는 금액도 점점 많아지게 하겠다. 그 취지죠.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입 요건도 완화하겠다. 예를 들어서 1억 5천 이하만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했는데 1억 5천 짜리에서 2억까지도 그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보이고요. 분양가 상환제의 가격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성해서 상환제를 시장 상황에 맞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규제 지역에 대한 조정 방안도 6월 말까지 지금 규제 지역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그거를 풀어주겠죠. 그래서 어디에 해당될 거냐 지역에 어느 지역에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관심사가 될 수 있겠죠. 조정지역이냐 투기 과일지구냐 뭐 그런 부분은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풀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 그리고 250만원 공급에 대한 입지 유형 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250만원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입지죠.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떤 시기에 구체적으로 공급계획을 언제 착공해서 언제 분양하고 언제 입주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러한 거를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민 주거 안정 추가 증상과 과제 시장 상황 파급력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굉장히 언론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부동산 부동산 그 시장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정책의 영향에 크게 관계없다. 우리 국민들이 섞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 뭐냐면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시장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권이 정권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 그래서 오히려 진보징권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는 시절이 좋아가지고 돈이 많이 풀려서 부동산 값이 올라간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보수 정권에서 정권을 잡으면 이상한 시절이 어려워져요.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사라도 사람들이 안 사요. 그러면 안 사기 때문에 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유인책을 내게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 그게 100%는 아니에요. 물론 정부가 정책을 잘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한 측면도 있다라는 점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뒤에 부동산 시장 가계의 흐름에 뒤에 그런 흐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파를 해야 돼요. 앞으로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의 모두 반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제도 운영을 개선을 하겠다. 분양가 상한제라던가 허그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을 해서 신규 분양을 촉진하겠다. 그 다음에 최근에 사업 주체가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데 부담에 포함되지 않아서 분양가격을 올리지 못한 경우가 있었죠. 예컨대 거주 아마 재개발 지역에서의 거주 이전비라던가 이전비 있잖아요. 거주 이전을 시키는 경우 여러가지 그런 비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재값이 상승했다든지 이런 걸 해서 결국은 뭐예요? 가격을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분양가격을 실질적으로 그래서 로또 분양을 많이 내리겠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로또 아무 관계없는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이 로또 분양을 맞아야 됩니까? 가격을 충분히 올려서 거기 재개발 지역이라던가 재건축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그 많은 혜택 본 부분은 일정 부분을 환수해서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더 짓다든지 부동산 공급을 더 원활하기 위한 재원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왜 일반인이 일반 로또 주택 로또를 맞게 합니까? 그 사업의 주체인 그 사업이 손해볼 때도 손해볼 때 누가 손해봐요? 그 조합원들이 손해본단 말이죠. 이익 볼 때 누가 이익을 받아야겠어요? 당연히 조합원이 받아야겠죠. 그래서 로또 분양을 앞으로는 없애고 이익을 충분히 분양가를 올려서 조합원들이 많은 혜택을 보도록 하고 조합원들이 과도한 혜택을 볼 때는 그거를 환수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공공 임대주택을 짓거나 주택공급정책에 정부가 쓰면 되는 거죠. 그거를 일반 분양 받으신 분이 로또를 맞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분양가 상한을 통해서 조합원의 이익의 극대화와 정부의 공공사업의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한제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이전비 여기 나오네요.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금융비 등을 여러 비용이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반영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주거이전비라고 하는 것은 금리를 말하는 거고 영업손실이라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지역의 상가에 대해서 영업보상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명도소송비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사업에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 나가고 이사를 안 가고 있을 때 사업지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죠. 특히 사업부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은 명도소송 같은 경우는 이주를 시작하면서 바로 시작을 합니다. 이주금융비 다 포함이 돼서 충분히 가격을 반영해서 조합원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 분양 로또가 앞으로는 많이 없어지고 그 조합원의 이익을 조합원과 정부가 이익을 나누고 가져서 공공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재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분양가 심사절자의 객관성, 공공성, 그리고 택지비 검증, 외부 전문가 이렇게 다 해야 되겠죠. 투명하게 해야 되겠죠. 그동안 허그에서 너무 분양가를 못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간 부분을 앞으로는 객관성 있게 하겠다. 그다음에 허그 고분양가 심사제는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 시 10년 초과 노후 주택을 제외하는데 객관성을 담보하겠다. 그렇죠. 너무 오래된 아파트는 가격이 낮는데 그걸 가격을 산정할 때 참고하면 안 되겠죠. 이미 신규, 이게 신규 아파트이기 때문에 신규로 되어 있는 신규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죠. 당연히 그런 부분이고요. 자재비 계산, 250만 원 공급 계획, 이게 제가 궁금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어때?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디에? 입지, 그다음에 가격,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제가 하는 게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청년들에 대한 취업 이런 것도 확대하고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주거 안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 조합원의 이익만 극대화할 게 아니라 그 조합원의 이익을 일부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의 주택사업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개선 논의는 이제 일본 8월에 아마 끝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이제 많이 가격을 대폭 올라가면서 전세시장이 교란될 거다라고 측면이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현재는 그렇게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올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물론 많이 올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옛날처럼 극장한 것처럼 폭발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행안부 장관은 취득세 감면 아까 200만원 한다고 했죠? 200만원 그 이야기고요.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보관한다는 건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도 내서 감면을 해주겠다. 주택가격 연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생애 제초 구입시. 일반 분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번만 생애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한 번 일반 분양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다시는 받지 못하게 하고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 금융위는 돈이겠죠?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 그동안 시장 상황이 금리가 낮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풀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풀었었죠. 그거를 정상화하겠다. 그 다음 주담대 취급시 6개월 내 처분 전입 요건을 개선하겠다. 아까는 뭐죠? 돈을 빌려서 새 주택을 샀어요. 그러면 옛날 주택을 6개월 이내에 팔아라 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건 양도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존 주택 처분을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한다. 이거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혜택이 더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입 처분 의무 개선 시 주택 구매자가 6개월 내 처분 전입 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 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만 하는 상황이 방지될 것이다. 그러면 왜 신규주택으로 다 이사하려고 해요? 뭔가 있으니까 하려고 하겠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배 한도를 2억으로 하다. 옛날에는 생활안정자금이 아마 1억이었을 거예요. 1억에서 2억으로 한다. 그래서 기 보유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1억 한도를 2억으로. 그리고 그거 심사를 했었죠. 계속해서 이게 다른 부동산 사냐 안 사냐 그런 거. 그런데 2억으로 완화하겠다. 이거는 주택담보대출을 빌려서 생활비를 쓰거나 사업장으로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화할 필요는 있겠죠. 그다음에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근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하겠다. 살 때는 고가주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고가주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세대출보증이 고가로 바뀌었을 경우는 전세대출을 안 해주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해주겠다. 고가로 되더라도. 그렇죠? 퇴근시까지는. 여기 보면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해소되는 불합연장을 해소하겠습니다. 이거는 맞겠죠. 그렇죠? 예컨대 8억에 전세가 5억이었어요.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그런데 이게 나중에 10억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컨대 전세자금은 예컨대 6억으로 간다. 그럼 이거를 대출하는데 대출을 안 해줘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고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가고 새로 세입자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불안점점이 있는 것은 해소해 주겠다. 어쨌든 시작 시점에 고가주택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이 나가 퇴근할 때까지는 전세자금 대출이 중간에 고가주택으로 바뀌더라도 연장해 주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주거사다리, 복원, 민생지원을 위해 각종 대출 규제를 개선, 정성하여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출을 해준 건 좋아요. 그런데 금리는 어떻게 하냐고 금리.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금리를 엄청 높은 금리를 두고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청년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이런 거는 체증식 상환을 아까 말씀드렸죠. 초기에는 돈 적게 벌 때는 적게 내고 나중에 중간에 돈을 많이 벌 때는 그때 더 많이 내게 한다는 거고 주택연금을 활성해서 노년증이 돈이 옛날에는 비싼 집은 주택연금을 안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1억 5천짜리에서 2억으로 해서 우대형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자기 집을 담보로 자식들한테 손벌리지 않고 대출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취지로 보시면 돼요. 오늘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은 지난 16일에 따라서 LTV 80% 완화 청년층 DLS의 미래소득 확대 조속한 규정 개정 등을 통해서 시행되도록 한다. 실수요자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 맞겠죠? 일관된 규제 정상화를 위한 상환능력 심사 등 선진형 대출 심사 관행도 안착시켜서 과대한 부채 확대를 방지하겠다. 다 옳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없겠지만 지금 뒤에 함축적으로 숨어져 있는 유주택자에 대한 혜택도 분명히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정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